축하합니다. 왜 그래. 당신의 취업을 축하합니다. 합격을. 합격을 축하합니다.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360도 돌면서 찍지? 혼들리지 않아? 근데 소원 한번부터 들고 올 거. 이거 되게 좋은 전화기예요. 어떻게 했으면 너의 아가씨의 위시 있잖아. 호롱이도 축하해요. 아우. 얘는 그냥 이래도 괜찮아요. 안 모르겠어. 아우. 아우. 자. 아우. 아우. 박수쳐. 어? 뭐야? 언제 떴어? 아. 됐었지. 언제 떴어? 홍의도. 홍의도 언니 박수. 홍의도 언니 박수. 사람들이 꿈도 또 없었을래. 박수 박수. 커피나 내려놔? 네. 거의 다 내려놨어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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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